핑이가 뜯어먹는거 보여드릴께요 여러분 자 보여주고 뜯어먹는걸 보여줘야지 핑이 어떻게 뜯어먹나 봐야지 얘는 지가 혼자 뜯어먹는게 특화되어있는게 라서 너가 그래 다 먹었구나 먹은거야? 먹은거야 핑이? 이거 먹어 그럼 이거 먹는거야 이거 아까 하나 먹더니 다 먹었구나 핑이야 너 어디갔다 와서 몸이 더러워졌어 어? 너 뒹굴었구나 야 봐봐 좀 임마 갔어? 사내 또? 물 먹으러 갔어 아 아 핑이는 물 먹으러 갔구요 요즘같은 코로나 시대에 다같이 운동하셔야 돼 운동하셔야 돼 다같이 레슨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슨 아무도 안하네 아휴 힘들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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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운동하고 네 또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잘 보셨나 모르겠네 그 편집하고 앞에만 찍었어요 왜냐면 밤에 그 뒤에는 뭐 이것저것 처먹으면서 뭐 헛소리 많이 돼갖고 수취해서 이제 이정도 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경 한번 벗는거 보여드릴게요 사람은 안경을 벗어야 또 인간답게 그죠? 이제 셀카봉이랑 삼각대 샀걸랑요 이제 그걸로 촬영해드릴게요 셀카봉이랑 삼각대도 하나 샀어 진정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